이쁘네. 감사합니다. 이쁜데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 다부진 인생이라고 그랬지. 다부진 아이. 아이라고 그런 것보다 좀 그렇다. 다부지게 살았던 사람. 얼굴 봤을 때는 참 놀기 좋아하고.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할 것 같고 뭔 말인지 알겠지. 참 그럴 것 같은데. 다부지면서 놀기도 좋아하고 일하기도 좋아하고 돈 모이기도 모으는 것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 어느 한구석에 부족함이 없어. 근데 내가 4년, 5년 전부터 나를 놓아버렸어. 네. 김검아. 맞아요. 마음에 나를 놓아버렸다고. 지쳐버렸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어린 나이에 내가 살려고 노력을 무척 했던 것 같아. 어린 나이에. 이거 맞다는 소리지. 그냥 남들보다 뭘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큰 내가 봤을 땐 큰 저기도 아니야. 그냥 단란한 가족 만들어서. 아기하고. 그렇게 사는 게 꿈이었는데. 한 네 나이 서른 네. 서른 네. 서른 네 살 때부터 내가 박살이 나버렸어. 고기만 까딱까딱하고 웃으면 뭐 하냐 나는 어쩌라고 내가 말했잖아. 나도 누구를 보고 산다고. 너무 맞아서. 서른 네 맞아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그치 그때부터. 우리가 일명 이렇게 말할게 내가 이쁘게 말하라 그랬는데. 그 종자는 그 종자가 뭔 종자인지 알지 니가 화가 났을 때 그렇게 말했나 봐 마음속에. 저 종자 언제 집에 들어오나 또 집에 안 들어오네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저 종자 또 무슨 사고를 치지. 나만 없으면 사고를 치거든. 맞아요. 참 입에서 떨어지면 거짓말. 맞아요. 또 그냥 돈이 없으면 글로 끝나야 되는데 여기가 좀 빌리고 저기가 좀 사고 쳐놓고 여기가 용자 받아놓고 여기가 대출받아놓고. 맞아요 진짜 내가 진짜로 내가 너무 힘들게. 아까 말이 삼사 년 울었다 하지만 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고통스럽게 살았을 거야. 내가 살아보려고 살아보려 많이 노력도 했었을 거야. 그래도 한 번 참아보자 참아보자 애기하고 우리 재밌게 살아보자 많이 노력했을 거야. 맞아요. 그러나. 작년에 구월 시월 십일 월 그때부터 피할 수가 없었어. 뭔 말인 줄 알아? 끝나야 된다 그 말 하는 거야. 작년에 끝났어야 된다 말 하는 거야 칠월. 칠월. 응 응 칠월 이제 구월 시월 그때 남남이 됐어야 되고 칠월부터는 진짜 우리가 그 그 이별 준비라고 그래야 되지. 응 나 혼자 살아야 된다 하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차라리 나 혼자 살면은 이 걱정 저 걱정 안 하고 살겠다 야. 애기가 있어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네 차라리 신랑 걱정하고 매일 스트레스 받는 거보다는. 그 뜻인 거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맞아요. 스트레스 안 받고. 응 애기 내가 혼자 키우는 게 낫겠다. 맞아. 애기한테도 매일 싸운 거 안 보여 안 보여주고. 선택 잘했다는 거야. 응 다른 사람들은. 애기 때문에 내가 뭐 이혼을 못 해요 그러나 자네가 자네 성격이 결코 좋은 성격은 아니야. 하나만 거기서 다 내야 되고. 뭔 말인지 알겠지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했냐고. 뭔 말인지 알지 네 이거 니 마음이에요. 기승전결 딱. 네 마음이에요 그게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근데 이게 매일 반복이 되니. 나 여자는 남자를 남자의 성격을 갖고 있고 남자는 여자의 성격을 갖고 있고 반대로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 누구 말든 책임감이라고 짓불도 없고. 네. 그래서 작년 삼월달 많이 울면서 그때부터 생각을 그전에도 생각을 많이 했지만 진짜 남남의 이별 준비를 많이 했을 거란 말하는 거고 서로의 도장을 찍었으란 말은 하는 거야 작년 수전에. 맞아요. 그치 그래서 작년에. 너무 힘들고 힘들게 그 자네가 너무 힘들었던 그 자네 작년 시점에. 정말로 힘들었던 시점에 아마 자식이 자네를 살리지 않았을까 싶네. 맞아요. 자식이 뭔 말인지 알지 내가 쟤야 쟤 보고 있으면은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쟤 보고 있으면은 빨리 일어나야 되겠구나 내가 쟤 보고 싶으면. 맞아요. 내가 빨리 일 나가야 되겠구나 진짜 그런 마음. 제 원동력이에요. 그치 그래서 그래서 이뻐 젊은 엄마가 그런 애기한테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너무 고맙고 이쁘고. 그래서 그러나 자네는 해낼 해낼 거야 사주가 이건 상담이 아니야. 네. 자네는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작년까지는 힘들었지만 올해부터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성과 있는 일을 하지. 작년에 아무 일을 했어도 돈이 다 나가라는 수준이 돈이 누르라는 수준은 아니야. 맞아요. 뭔 말인지 알지 만약에 내가 이혼을 해도 야 이혼 좀 해주라 해주라고 빌어야 돼. 그냥 지가 잘못했는데 나 좀 놔줘라 나 좀 놔줘라 반대로 됐다 말을 하는 거야. 그치 근데 그게 벗어났기 때문에 벗어났기 때문에. 네. 올해부터는 그 울었던 마음 불안한 마음이 슬슬슬슬 지나면서 삼사오륵부터는 내가 풀리고. 네. 뭔 말인지 알지 풀리고 또 물어보자.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 네. 그 두 가지 다 자네가 생각하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 일이 다 성사될 거라고 말을 해. 다행이다. 맞아. 네. 또 물어보고 훗날에 내가 애기 잘 키워서 유학 보낼 거야. 네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마음 있지. 네. 왜 이 말을 하냐면 내가 빨리 엄마로서 일어나서. 네. 내가 돈 부진을 부진을 벌어서 우리 애만큼은 내가 못다한 꿈을 그한테는 다 해주고 싶다. 맞아요. 야구 선수로. 응 유학도 보내고 싶고 그 야구 선수든 뭔 선수든 유학도 보내고 싶고 애만큼은 내가 대한민국에 제일 잘난 아들 만들고 싶다. 맞아요. 그치. 네.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인지라 뭐 또 마인드도 됐고. 아 그래요. 마인드도 됐고 그래서 자라는 불명이 아까 말했듯이 그 달이. 되면 조금 풀릴 거야. 작년 후에 작년에 내 고생이. 네. 너무 진짜 이거 공황장애 우울증 뭐 막 대인기피증 다 가졌어. 맞아요. 작년에 그래서 많이 이겨낸 것도 너무 고맙고 그래도 조금 자는 것도 고마워. 작년에 잠도 못 잤어. 그냥 이렇게 쪼그라 앉아가지고. 이게 자네 일이었을 거야 아니었나. 맞아요. 그치 애기 보고 달래면서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 잘 이겨냈네. 감사합니다. 잘 이겨냈네. 감사합니다. 그치. 네. 잘 이겨내서 눈물이 나려고 그런다 가슴속에. 울음은. 쌓여놓지 말고 울고 싶을 때는 울어 울어서 억지로 그렇게 웃을 필요는 없어. 애기한테는. 울고 싶은 울고 화내고 싶은 화내라고 하는데. 전 안 되더라고요. 내년부터 올해부터는 돼. 올해부터 되니까 하이팅 하시고 뭐 말하는지 알지.